자, 빅맥, BLT, 한정판, 그리고 중요한 맥코인 오, 전세계 58경우 우와 이게,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에서 파업인가? 충남, 충남 아산시 영입로에서 만들었는데? 어? 아닌데? 제 첫 공명은 USA인데, 다 수입 수입이겠지? 미국에서 만들게 이걸로 빅맥, 먹었다고 하셨는데 또 원플러스 한 거야, 오늘 원플러스 한 거야 그렇지, 여기, 여기가 무슨 점이지? 여기 서초, GSM? 자, 여기, 오, 보여, 보여 와, 빵빵하네 누르지 않았어 네, 이거 제 모양으로 먹어야지, 맛있어 입을 벌리고 따야 돼 먹어볼게요 오늘 런더도 안 했는데 어때? 내가 동안 빅맥에다가 토마토와 베이컨 느껴지나? 응 근데 맛보다는 식감이 온 게 느껴지고 토마토 식감도 느껴지고 베이컨 식감은 느껴지는데 빅맥이가 맛보고 식감해 그래서 사실 다르긴 해 오늘 대시월적으로 뭔가 뭔가 토마토랑 베이컨 좋았던 맛 음 맛있어, 맛있어 재구매 의사 당연히 있어 음, 쇼핑이 변맥국이야 그래, 맞아 근데 베이컨 치킨들 음 맛있어 먹자 이따 데 айте 감사합니다.